네 2011년 정치권의 해성처럼 나타나서 전례없는 신드롬을 일으켰던 분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네 번째 국회 입성을 앞두고 계신데요. 시그널픽에서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전화로만 연결을 했는데 스튜디오로 처음 모시게 됐습니다. 대통령 기자회견이 잠시 뒤에 있을 예정이어서 이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주제 제한 없이 질문을 받겠다라고 했거든요. 어느 정도로 좀 진솔한 말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어디까지 솔직하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말 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정말 진솔하게 본인이 느낀 감정 그대로 예를 들면 예전에 어떤 사과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감없이 그대로 말씀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아마 변화된 모습을 보이실 수 있을 겁니다. 좀 기대하는 목소리가 많다 보니까 좀 부응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은데 기자회견을 앞두고 좀 민감한 논란이 하나 또 불거졌습니다. 이게 비선라인을 동원했다. 함성득 임혁백 두 분이 좀 비공식 특사 역할을 했다라는 논란인데 일단 공개적으로는 대통령실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부인은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 두 사람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거지 아예 없는 존재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직 사실 확인이 안 됐지만 만약에 영수회담 의제 조율 과정에서 거기 보면 정식으로 임명된 비서실장도 있고 정무수석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사실은 맞죠. 그래서 만약에 비선이 했다고 한다면 그건 좀 적절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또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들 자체가 좀 뭐라고 할까요? 약간 믿기 어려운 정도의 그런 발언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총리도 이재명 대표가 불편한 사람은 쓰지 않겠다든지 아니면 또 대통령실의 다음 대권의 경쟁자로 간주할 만한 사람들은 안 쓰겠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협치의 관점에서 말을 하셨다고 해석될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정말 이게 이런 일들이 이런 발언들이 없었다는 것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실제로 내가 한 말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명확한 답변이 좀 필요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 말고도 사실 오늘 여러 가지 할 말씀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말씀하신 비선 논란이라든지 또 최상병 특검 문제라든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의료 대란문제 이런 현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 또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지금 점점 성장 동력이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지금 벌써 미국이나 중국 같으면 산업 정책을 활용해서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참담 기술에 대해서 서로 패권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뒤처져 있습니다. 기술도 뒤처져 있는데 산업 정책도 뒤처져 있으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를 키우겠다는 미래 비전을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이게 일회성으로 그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런 기자회견을 정례화하겠다. 그리고 그게 1년마다 한 번씩 정도가 아니라 저는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한 번 좀 약간 기간이 좀 길더라도 반기에는 한 번 이런 식으로 1년에 두 번 이상 하겠다든지 저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뭔가 기자회견을 정례화하겠다. 이런 말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민주당은 일단 25만 원 지원금, 민생회복 지원금 그거 이재명 대표도 영수회담 때 공개적으로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을 수용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실 내부에서 좀 나오는 얘기는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는 좀 어렵고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수용 정도의 입장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님이 사실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좀 찬성 입장이셨잖아요. 이건 좀 통과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셨는데 만약에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힌다면 이번에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돌아오는 표결 때 찬성을 하실 건지 반대를 하실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20일 정도 남았죠. 사실 28일까지 오늘이 9일이니까 20일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 저는 여야가 끊임없이 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이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도 하지만 만에 하나 도저히 협상이 진행이 안 되고 그냥 원안이 그대로 올라온다면 저는 그래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처음부터 이것을 찬성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보수의 핵심 가치가 뭡니까? 사실 국방 안보 보훈이거든요. 보면 국가의 존재 의미라는 것이 한 사람만 이렇게 있으면 사실 생명이나 안전에 위협을 받으니까 모여서 만든 게 그게 국가인 거죠.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해드리는 게 그게 선진국이고 또 품격 있는 나라거든요.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 수준이 됐다고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최상병같이 제 아이뻘 아이가 정말 불행하게 목숨을 잃었는데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으니까 진상을 규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예우를 제대로 해드리는 게 그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좀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또 우리 당이 지금 이번 총선에서도 위기인이니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핵심 가치를 제대로 앞에 내세우고 제대로 변화해야 된다. 변화하는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나서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지적을 하는 부분은 특검 추천을 민주당이 하게 되는 부분 때문에 이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특검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좀 해소가 돼야지 법안에 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런 건데요. 그 조항이 그대로 살아있더라도 안철수 의원님은 그냥 통과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대의명분을 위해서. 10일 동안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협상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면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사실은 민심이 오히려 밀어붙인 민주당에 대해서는 의혹의 눈길로 바라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당당하게 받아서 진상규명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우리 당이 더 제대로 설 수 있다. 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뭔가 좀 불리하고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 목적의 특검일지라도 받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더 클 것이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이 이 보안에 대한 부분 이런 국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철저하게 지킨다. 이런 모습들을 국민들께 각인시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25만 원 말씀을 하셔서요. 그런데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전 국민한테 25만 원을 주자고 하는 게 사실은 이재명 대표 생각 아닙니까? 아주 오래된? 그런데 그러면 형편이 나쁜 분은 25만 원을 받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죠. 그런데 재벌 총수가 25만 원을 받으면 그걸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준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도 저는 용납이 안 되고 경제적인 효과도 굉장히 적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분은 그걸 다 소비에 써서 25만 원이 다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재벌 총수가 25만 원을 받으면 아마도 안 쓰겠죠. 원래 가지고 있는 돈으로 쓰고 그건 그냥 은행에 이렇게 어디 구석에 보관하든지 뭐 그런 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재정이 부족한데 이거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민주당이 그러지 않았어요? 민주당이 의대 정원 증원 2천 명의 과학적인 근거를 밝히라고 했잖아요. 저는 오히려 묻고 싶어요. 민주당한테 그럼 25만 원이라고 하는 거 그 과학적인 근거가 뭐죠? 왜 25만 원을 줘야 되느냐? 왜 25만 원을 줘야 되죠? 그리고 또 저 보면 25만 원 그 자체가 만약에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다른 나라들은 왜 안 하겠습니까? 왜 못 사는 나라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편리한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증명이 된 나라도 없고 250만 원은 왜 또 안 됩니까? 네. 그러네요. 왜 25만 원일까요? 30만 원도 아니고? 그래서 묻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오른쪽에 있는 돈을 꺼내가지고 왼쪽 주머니에 채우는 것밖에 안 되고 문제는 뭐냐면 그 오른쪽 주머니가 우리 아이들 주머니라는 거죠. 미래세대에게 또 부담이 되는 결과적으로는? 그럼요. 미래세대도 아닙니다. 지금 2030 세대가 결국은 그 빚을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것 자체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기본소득 이런 게 이재명 대표의 워낙 오래된 공약이다 보니까 계속 좀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까 일단 최상병 얘기까지는 해주셨고 이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주당에서는요. 특검을 계속 주장을 하는데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일부 좀 수용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으신 것 같지만 다른 특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르실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에서 하자고 하는 게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 사건이라든지 조국 대표 사건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건을 다 특검으로 가져가자 이런 논리를 좀 펴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국민들이 아실 겁니다. 정치적인 공세를 위한 특검인지 아닌지는 국민들이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수사가 굉장히 늦게 시작이 된 그런 경우죠. 수사가 안 끝나고 아직도 법원으로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특검하자고 하는 게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는 있어도 지금 현재 재판을 해서 2심까지도 간 조국 전 교수 같은 경우에 아니 그거를 어떻게 특검을 하자는 겁니까? 미니 재판부에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정치 공세일 따름이죠. 계속 이런 공세를 펼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 좀 대응을 잘해야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현재까지는 대응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지금 원내지도부가 아직 구성이 안 돼서 그런 걸까요? 어떻게 정보시는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오늘 투표가 있습니다. 오늘 투표를 할 때 저도 유심히 바라볼 것이 108명밖에 안 되는 22대 국회에서 과연 어떤 후보가 전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의원들을 잘 적합한 상임위에 배치를 할 건지 그 다음에 또 잘 협상을 해서 꼭 필요한 위원장을 여당이 가져올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전략적인 마인드와 협상 능력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틀에 걸쳐서 어제는 정견발표와 질문에 대한 답을 했고 그리고 오늘은 자유토론을 합니다. 아마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작년보다는 훨씬 더 진전된 그런 방식이어서 많은 특히 이제 초선의원들 같으면 개인적으로 모르던 사람이 아 저 사람은 저런 능력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오늘 오후에 선거가 있죠. 원내대표 선출이 되는 날이고 그런데 지금 원내대표 후보자들 어제 정견발표까지 했는데 정작 이거는 별로 관심을 못 받았고요. 더 화제가 됐던 게 배현진 의원과 이철규 의원 간의 진실공방이었는데 이철규 의원이 처음부터 당 원내대표 출마할 생각 없었다라고 하면서 누군가가 추천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불출마라고 하더라 이렇게 약간 폭로성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에 어떤 했던 당사자처럼 좀 비춰진 게 배현진 의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녹취로까지 공개를 하면서 두 분 또 이제 설전이 이어지는 상황인데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통화 녹취까지 공개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사실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풀어야 될 것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되면서 오히려 당에 정말로 중요한 개혁은 묻히고 오히려 서로 싸우는 모습들만 연출이 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정말로 적절하지 못한 때 적절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다 좀 자숙해 주시고 두 분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만나서 합의하고 풀고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걸 가지고 친융계 간의 어떤 분화가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친융계가 이제 뭐 핵심들도 이선으로 좀 물러난 상황이고 친융계 간의 사이도 조금 이제 다 제각각 흩어지고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내놓던데요. 그런 걸로 좀 봐야 될까요? 저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친융, 비융, 반융 이런 구분 자체가 당을 위해서 결코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게 권력 있는 대통령과의 누가 더 가까운지 그 경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사실은 정치인이 해야 될 특히 여당이 해야 될 거는 국민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가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 여당과 야당의 역할이 정말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야당은 제1의 대화 상대는 여당입니다. 여당을 비판하는 게 야당의 역할인 거죠.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그런데 반대로 여당이 해야 될 일은 제1의 대화 상대가 야당이 아니라 국민인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지금 현재 민생 문제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풀겠다. 그다음에 또 우리 미래의 성장 동력이라든지 새로운 미래의 일자리들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을 말씀드리고 희망을 심어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보통 총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서로 여당은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승부하고 야당은 여당을 공격하면서 비판하면서 승부하는 그게 사실은 기본적인 선거 전략의 형태인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저는 우리 당의 선거 전략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보면 특히 이주호 심판론 같은 경우에 야당이 여당 비판하는 건 당연한데 여당이 야당 비판만 하고 민생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의 하지를 않는 이런 상태가 되면 국민이 삼자화 되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국민들이 정말로 바라는 건 선거를 통해서 계속 우리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을 뽑는 일을 하는 분들인데 완전히 그냥 제3자가 돼서 소외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모든 원망은 유일하게 집행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당과 정부에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게 선거 전략 이번에 패배하게 된 근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주호 심판론이요? 이주호 심판론처럼 미래에 대한 우리의 비전이나 민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 맞대 놓고 서로 싸우기만 하는 이런 것들이 야당은 당연하지만 여당은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이주호 심판론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그렇다면 그 전략을 세운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었잖아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어떤 패배 책임이 가장 크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걸까요? 최근에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 결국은 총선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지난 2년간에 대한 평가, 과거 해고적인 평가가 주고 그 다음이 비대위원장의 선거 전략이다 이렇게 순서가 1위, 2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 순서가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이 보는 순서가 안철수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순서와 좀 맞는 거군요. 네. 네.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가 8월에 치러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등판설이 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진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 그냥 빨리 하라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이게 한동훈 전 위원장의 등판을 견제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전당대회가 8월에 치러지는 건 좀 늦다고 생각하세요? 어떻습니까? 저는 늦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빠르게 하는 것이 황우여 비대위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비대위가 생긴 목적 자체가 제대로 된 정식 지도부가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또 민심을 반영하는 그런 구성원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관리하는 게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좋다. 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민주당이 8월에 전당대회를 치르니까 우리도 조금은 빠르지만 그래도 같은 8월에 치르면 균형이 맞지 않겠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108명입니다. 우리는. 그쪽하고 같은 시기에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준비할 시간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더 전략적으로 함께 워크숍을 하면서 제대로 대응을 해야지 겨우 우리가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비등할 수도 있는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일 때 그럴 수 있는데 이런 준비 시간도 없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대표로 뽑으면 아마 더 우리가 밀릴 겁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저는 궁금한 게 안철수 의원님이 이번 전당대회 나가실지가 궁금한데 아직도 명확한 답변은 안 주신 것 같아서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후보가 지금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이유가 비대위원회도 안 꾸려졌는데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개최할 주체도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고 언제 할지도 모르고 룰도 안 정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이렇게 결심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는 지금 현재는 정말로 중요한 현안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료 대란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또 저기 보면 연금개혁에 대한 문제 왜냐하면 21대 국회가 끝나가니까요 불발이 됐죠. 이번 국회 안에서는 네.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한 발을 이렇게 나가는 것이 목표지만 반발이나 반의 반발짝이라도 나가는 게 저는 조금이라도 우리나라 연금개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서 사실 전혀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느 정도 세팅이 되면 고민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지금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불출마를 하겠다고 결심하신 건 아니죠?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죠? 전혀 그러니까 지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게 맞을 겁니다. 네. 모든 언론을 통해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일관되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래도 약간 당권주자로 올려서 여론조사 같은 것도 하고 그런 것 같아서 아마 좀 고심은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면은 뭐 다른 사람의 출마 얘기이긴 한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말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상황이 불러낼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우선은 전적으로 본인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정치의 기본적인 지금까지 관행들은 선거에서 일단 패배를 하게 되면 그 지도부는 일단 2선으로 물러나고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그것이 맞는 그런 문법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과연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고 패배 원인을 제대로 분석을 해서 나는 이렇게 바꾸겠다고 생각이 정리화됐을지 아마 거기에 따라서 결심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본인의 판단이다. 다른 사람이 나와라 말아라 할 그런 건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면 사실은 당분간은 물러나 계시는 게 맞긴 하죠. 네. 얼마 전에 여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나왔었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긁었는데 꽝이 나온 복권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뭔가 변화해서 돌아오려면 지금은 너무 이루고 지방선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귀 시점으로 언급을 하는 게. 그 정도 시점이면 적당한 걸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2년 후이죠. 2년 후가 되는 거죠. 네. 글쎄요. 그거야 본인이 어떤 식으로 행보를 보이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판단도 사실은 그게 다 본인의 몫이지만 그러면 사실 그 한 건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다음에 대선을 치르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번 대선을 건너뛰고 본인이 뭐라고 합니까? 광역 단체장으로 어느 정도 일하는 성과를 보이고 난 다음에 도전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겠죠. 음. 본인이 좀 판단할 문제인 것 같기는 하고요. 안 의원님 얘기 좀 개인적인 얘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좀 재밌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셔서 SNL 코리아에 출연하셔서 차기 대통령 누구냐라고 했는데 손을 번쩍 드시면서 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명확하게 이제 당권 도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생각하시지 않았다라고는 하는데 대권은 뭐 결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떠신 거예요? 아니 사실 개그 프로그램이니까요. 예능이라서. 네.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데 제가 좀 지금까지 경험을 해보니까 국회의원 선거와 대선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는 이제 본인이 의지가 있으면 열심히 하고 출마할 수 있지만은 이 대선은 시대정신에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시대정신이라고 하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개개인들이 이렇게 매일 일상을 살아가면서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게 되고 그게 전 국민이 모이면 그게 저는 시대정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지금은 경제가 문제야. 경제를 살려야 돼. 그러면 거기에 제일 가까운 사람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셨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직전 대선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으니까 공정과 상식에 그런 것에 제일 가까웠다고 생각되는 후보를 선택을 한 게 지금 현 대통령 아니십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면 다음에는 어떤 사람을 원할 것인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사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말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이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통해서 막 앞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뒤처지고 있고 위기감을 막 느끼고 있다면 이런 분야 제대로 바로잡고 다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게 해줄 사람이 누구냐. 이런 쪽으로 사람들 마음이 모여진다면 그 일을 제일 잘할 만한 사람을 찾을 테고요. 그게 그렇지 않고 또 다른 방향이라고 한다면 그럼 또 거기에 맞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할 일이 사람이 잘하는 분야가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뭐 나이가 어느 정도 된 사람이 성격이 바뀌거나 뭐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국가를 위한 일을 열심히 하고 이제 그게 시대정신과 맞는다면 선택받을 수 있을 테고 그게 아니라면 제가 하는 분야 열심히 해서 그걸로 국가에 보답해야죠. 네. 시대정신 뭐 대선까지 3년이나 남았으니까 시대정신에 좀 부합하는 인물이 좀 될 거다라는 말씀이셨고 그게 뭐 안철수 의원님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유튜브이기도 하고 예능은 아닙니다만 좀 재밌는 얘기로 끝을 내고 싶어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거 좀 생각해 오셨을지 모르겠어요. 지난해에 신당을 준비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에게 노래를 한 곡 추천하셨는데 그게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추천해 주신 게 엄청나게 탁월했다 이러면서 화제가 되었거든요. 오늘은 제가 이분에게 좀 노래 추천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이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좀 추천하고 싶으신 음악이 있으실까요. 아마 지금 현재 5천만 국민 중에서 가장 고민하고 계신 분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특별하게 제 취향대로 추천하기보다는 평소에 아주 좋아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곡이 틀림없이 있으실 겁니다. 본인에게 그런 곡을 선택을 해서 듣고 자분하게 준비하시고 정말 진솔하게 국민들께 다가가는 그런 좋은 기자회견의 첫 번째를 장식하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형식의 기자회견이 연속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